롯데마트가 16일 옥수수 전분을 활용해 100%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기존 포장재는 땅에 묻어도 썩지 않지만 새로운 포장재는 100% 자연 분해돼 별도 분리 배출 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롯데마트는 앞으로 충남도청과 협업해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생분해성 포장재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를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. 한편 롯데마트는 21개의 점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국 124개 중 117개의 점포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